CTS 뉴스는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기획 보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교육연구에 앞장서면서 공교육의 한계를 극복한 다각적인 사례를 모은 자료가 출간돼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미라엘 두레학교 교장이자 CTS 다음세대 지원센터 정기원 센터장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뭐 다음세대를 위해서 교육에 매진하신 지 30년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의 사역을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1990년 첫 발령을 받았고요. 그래서 공립해서 15년 근무하고 그리고 2005년도에 제가 대안학교인 두레학교를 설립하였었고 2011년에는 두레학교에서 다시 분리해 나와서 미랄두레학교를 설립해 왔습니다. 그런 중에 제가 95년도에는 학급경영연구회라고 하는 초등학교 선생님들 대상으로 하는 연구회를 조직해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과 겨울방학 동안 36회 정도 학급경영과 관련된 자율 직무연수를 운행도 하고요. 네, 2017년에는 제가 한국기독교 대안학교 연맹 이사장을 맡아서 지난주까지 3년간 이랬었고 지금은 CTS에서 다음 세대 지원센터도 사역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다. 공교육의 위기다라는 이야기가 어제오늘 이야기는 아닌데요. 이런 상황에서 교육현장에서 대안교육이 왜 중요한지 센터장님이 좀 짚어주시죠. 사실 우리나라에는 2010년도에 교육부에서 아주 놀라운 연구보고서를 하나 발표하거든요.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이 24%가 위기 학생이다라고 하면서 그 학생의 수가 자그마치 177만 명이 넘어요. 이 많은 학생들이 위기 학생이다 그러면서 그 원인이 바로 과정과 학교의 문제다. 과정과 학교에서 그 원인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 위기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더 놀라운 것은 학교급별로 위기 학생의 비율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위기 학생이 늘어나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거는 만약 이 통계가 맞다면 우리나라의 교육 방향이 잘못되고 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교육을 통해서 위기 학생의 수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늘어나고 있으니까. 문제는 4년 후에 더 큰 뉴스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2014년도에 우리나라 22사단에서 우리나라 군인이 자기 부대원들을 총으로 쏴서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 뉴스에 22사단에는 관심병사가 20% 존재한다. 그러면서 국방부 대변인은 이 사단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군인의 대체로 20% 정도가 관심병사가 존재한다고 그러는데 관심병사는 뭐냐 하면 군인은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게 본분인데 오히려 이 관심병사는 나라가 군인을 보호해 주는 거거든요. 그게 국력의 심각한 문제가 처리되는 거죠. 그럼 이 관심병사가 어디서 왔냐 바로 위기 학생에서 왔다고 보거든요. 고등학생의 위기 학생의 비율이 36.8%의 평균을 내면 그럼 이 학생은 여학생도 포함되어 있는데 남학생보다는 위기 학생의 비율이 적다고 봤을 때 그게 16.8%고 남학생이 20%로 보면 여학생은 군인을 안 가니까 남자 학생의 위기 학생이 그대로 군에 가서 관심병사가 된 거거든요. 그럼 문제는 이 관심병사가 제대하면 이걸로 끝일까 직장 가면 문제사원이 되고 가정을 꾸리면 위기 가정이 될 거고 그럼 자연스럽게 위기 학생을 또 길러내는 이런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가 되는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나라 교육이 지금 그래서 교육의 문제가 이제는 사회적 문제로 올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교육의 현장에서 사역하시면서 느끼셨던 것들 여러 가지를 담아서 새로운 자료집을 발간하셨는데 교육의 대안을 찾아서입니다.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자료집이 아니고 책으로 발행을 했고요. 이 책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30년 동안 공교육과 대안교육에서 각각 15년, 15년에서 30년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30년의 그런 의미를 좀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셨던 게 제가 초인 발령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교육을 통해서 느끼고 깨닫게 하셨던 하나님의 원리를 책으로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했었고 여기 담은 내용들은 제가 이제 다양한 사례들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셨던 교육의 원리가 뭐였고 이게 오늘날 우리나라 공교육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런 내용을 좀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는 부모님을 어떻게 만나서 상담해야 되고 안내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생활지도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이들 입장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해석해 봐야 되는지 등등 다양한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또 이제 교육의 핵심 원리는 행복한 가정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가정의 중요성을 또 강조하시기도 했는데 어떤 의미인지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직접 경험을 통해서 느끼도록 해주셨어요. 저는 이제 교육을 할 때 제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좀 많았던 것은 하나님은 일을 열심히 하면 좋아하실 거다. 또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실 거다. 이렇게 제가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그러다가 일 중심의 삶을 살게 된 거죠. 가정을 소홀히 여기고 일 중심으로 살면서 지내다 보니까 사람이 아 일 중심으로 살면 안되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일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 아니라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가 관계 중심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오해했구나. 이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던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끼게 돼서 이거를 책에서도 소개하고 가정이 행복한 것이 하나님의 교육의 원리가 되는 거다. 이런 것들을 많은 분들에게 알리려고 노력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제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될 어떤 그 다음 세대 부응 방안이라고 할까요?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소개를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학교는 저는 이제 한자를 보면 학교가 어떤 기능을 담고 있는지가 딱 나온다고 봐요. 학자가 배울 학자잖아요. 학교는 배움의 즐거움을 제공해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적 호기심. 여기서 충족되어 오는 즐거움이 일어나야 아이들 학교는 행복을 맛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 교자예요. 교자는 나무목의 사길 교자이거든요. 그런 나무 옆에서 사김이 일어난다. 이런 뜻인데 나무 옆에서 선생님도 만나고 친구와 손후배를 만나가면서 거기서 깊은 즐거움을 맛봐야 학교는 행복을 맛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나는 게 진정한 학교의 즐거움인데 오늘날은 이 학교는 이 즐거움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로 더더욱 배움의 즐거움 아이들이 포기한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학교 오는 것이 친구 만나고 이런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데 학교의 본연의 모습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앞에 연구 보고서도 위기 학생이 늘어난 이유가 가정이 가정답지 못하고 학교가 학교답지 못한 원인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학교는 아이들한테 삶의 이유, 바른 가치관, 그다음에 비전을 찾게 해줘서 이 아이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요즘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은 오로지 대학 입시정책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면 너네가 행복해질 거다 이런 걸 가르쳐주니까 아이들의 가슴이 뜨거워지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잘못된 정책은 내신이에요. 내신은 아이들에게 친구를 여기도록 만들어주면서 정책은 친구를 적으로 만들게 해놨거든요. 경쟁하게. 이건 잘못된 정책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빨리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행복하게 살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런 아이들에게 가슴이 뜨거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더 자극적이고 감각적인 걸 찾아났은 거다. 그래서 게임에 빠지고 술, 담배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늘어난 거지 이것은 현상이라. 그래서 원인을 잘 제거해서 노력하면 현상은 바로 잡아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귀한 책도 출간을 하셨고요. 또 기독교 교육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센터, CTS 다음 세대 지원센터도 설립을 하셨는데 지원센터의 역할과 또 앞으로의 계획까지 소개를 해주시죠.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CTS 방송국에서 다음 세대 지원센터를 꿈꾸고 만들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거든요. 제가 대안교육 현장에서 있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도 절실하듯 느꼈는데 이런 지원센터를 하신다 그러길래 너무나도 기쁜 마음에 저도 부족하지만 함께 동참하고자, 연합하고자 이런 마음을 갖게 됐었고요. 다음 세대 지원센터 가려고 하는 일은 지금 공교육 위기에 처해 있는데 저는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은 위험하지만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 기회를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로 보아야 되지만 문제는 공교육이 새로워질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 자정능력을 잃고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원인이 가정과 학교의 문제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맞는 정책을 못 펴고 있어요. 오히려 더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학폭위를 만들었다든지 학폭위에서 지금은 변호사가 학교로 오고 있고요. 더 심하면 경찰을 투입하겠다. 이런 정책을 고려하는 걸 보면 이 문제가 있다. 앞으로 공교육은 더 어려워질 거다 보고 있어요. 그럼 이런 때 할 수 있는 건 교회라고 보거든요. 교회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다음 세대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교육 운동을 전개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한테로 공이 넘어왔다 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다음 세대의 중요성을 느끼고 또 기독대한학교가 답으로 여기고 대한학교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티에서 다음 세대 지원센터가 그런 교회를 돕고 대한학교를 설립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안내해야 되는지를 잘 안내해서 건강학교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돕고 또 이미 세워진 학교에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공급한다거나 선생님들 재교육 또 신규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을 원격으로 제작을 해서 원격 연수를 운영하거나 그 다음에 법제화를 지원해주고 또 학부모 교육을 영상 자료로 만들어서 배포한다든지 등등 이러한 교육들을 하면서 교회가 다음 세대 교육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최대한 지원해주고 또 13층 사옥에는 미니 박람회장을 만들어서 전국의 대한학교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세팅하는 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한국교회와 성도님들께 메시지 전해주시고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음 세대 교육에 깊이 좀 관심 가져주시고 특별히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이미 세워져 있는 우리 기독대한학교들이 어렵지만 열심히 선생님들이 현장에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주시고 또 물질로도 많이 후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개신교회가 개교의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 교회라는 의식이 강한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을 벗어나야 된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학교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 않더라도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학교이기 때문에 서로 돕고 서로 연합하면서 후원하는 그렇게 해서 다음 세대를 함께 교육해 나가는 그런 장을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어 보기 시간에는 CTS 다음 세대 지원센터 정기원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